안녕하세요 여러분 하울입니다 저는 오늘 SW19라는 향수 브랜드의 팝업 전시회에 초대를 받아서 사진을 찍으러 갑니다 이 브랜드가 국내 브랜드인데 백화점에도 입점을 하는 그런 좀 엄청 유명한 브랜드예요 제가 오늘 SW19 촬영하는 모습을 담아보려고 한 번 카메라를 탔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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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장 어제 왔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 얘기하지 그래서 브이로그에 구이로그입니다 너무 잘 어울려 이런게 구이로그 아니야? 뭐 브이로그에 행동사에 접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냥 촬영 현장처럼 보일게 비슷한 Jews 모이드가 들어가니까 엄청난 거였어요 이렇게 아 아 ...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저 처음에는 레오 제인이 예측을 보고 있어요 근데 저희 시누나도 이거 쓰고 있더라고요 진짜 네, 싫고 이런 것도 멋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끝나고 학원에 왔습니다 짠 저희 오늘 이대점 팀 연습이 있어서 학원으로 넘어왔어요 지금 시간은 12시부터 팀 연습인데 11시 반 이렇게 해서 아침을 사왔습니다 두 번째로 도착한 준호 형 2등 전 항상 일찍 옵니다 진짜 전 단 한 번도 지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요? 진짜로 뭐 이제 가끔씩은 있지만 연습에는 절대 늦지 않습니다 인정 인정 진짜로 안녕하세요 4등 5등 안녕하세요 뭐예요? 아 태근아 너 뭐 먹고 싶어요? 한 입씩 한다고 아 찍고 있는 거예요? 방금부터 카메라 치워주세요 진짜 짜증나니까 뭐야 이거? 누구야? 파울이야? 은경이야? 나인이야? 제 거예요 다 넣고 아 그러네 다 찍는 거 누가 뭘 찍는지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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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줘 안녕하세요 하울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움직이는 아 나 오랜만에 들어 아 대박 하울입니다 오늘은 하울의 하루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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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약간 언니도 유튜브 만나고 그러니까 여기 은키의 이름은 뭐지? 은키 은키 은키입니다 그냥 은키 그냥 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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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이로그 미국 브이로그라 막 다양하게 있죠 많이 봐주세요 여기 딱 뜨는 거야? 여기에? 네 이렇게 네모나게? 오케이 우리 누나가 해줄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은키 브이로그도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은키 감사합니다 이 나인이 브이로그도 나인이 브이로그도 이건 뭐예요? 은키 브이로그도 아 어 지금 모습 잘 어울리는데 응? 어때? 오늘 짤 맞춤 느낌으로 모자랑 셔츠랑 아 아 오빠오바 오빠오바 오빠오바? 어 오바 봐봐 되게 생각 없는 거 있고 이 개적인 여기서 보면 여기서? 지금 이게 이거 하나씩에서 연습한 거 같다 아니야 아니야 평소에 사과 먹는 방법이야 이 사과를 이제 그냥 먹으면 사과 껍질이 이빨이 껴요 그리고 되게 이게 조금 배워보면 맛이 없단 말이야 그럴 때는 뭐합이 아닌가 봐요 앞니.. 앞니발을 여기 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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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니발을 여기다 끼고 이렇게 뜯어내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또 커지겠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신기하다 어 그래? 신기하다 오빠 앞니발을 여기다 대고 아시겠죠? 앞니발을 여기다 대고 밑에 입술을 댄 다음에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뜯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렛대까지 암박이나 그냥 안 된다 이렇게 방금 오빠가 긁은 거 같은데 아니야 한번 꼽을 때 컵 소리가 너무 킹밥인데 컵 컵 컵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인데요 앞에서 생쇼를 하죠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뭔데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친구가 이걸 사과를 만 원 주고 한 20개를 샀거든요 사기예요 농혈.. 농혈 치는 건 사과 만 원 주고 20개이면 개 혜자 아니야? 근데 그 20개 중에 한 8개가 상했어 다음날 바로 잘 말했죠 문제가 있다니까요 어디 산 거야 사과를 길거리 추억에서 사과 거기서 사세요 저희 친할아버지가 사과 과수원 하신 그래 그한테 사야지 저런 걸 사야지 진짜 너네 근데 형 제가 길바닥에서 사기 그렇게 예쁘신 거예요? 너무하다 내가 왜 또 작아 양주 좀 동생 사과 빼서 먹는 여기 여러분 여기 위에도 똑같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이빨을 잡아서 다 이렇게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 형 이거 다 몰라요 그냥 대부분 씹어먹지 근데 이 사과에 그렇지 근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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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방금 약간 아랫이빨도 이렇게 씹었잖아 그러면 이 모양이 되게 녹차 더럽게 나와요 안 예쁘게 봐봐 되게 더러워 녹차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러면 사과 모양이 되게 더럽게 나와요 우리 지성인으로서 이제 민석 거거든요 제흥으로 보여드릴게요 아 내놔 아 내놔 아 내놔 미쳤나봐 왜이래 미쳤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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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왜이래 왜이래 뭐하는 거야 이게? 사과 사과 하나 반대로 이게 무슨 둘 다 이게 무슨 실패야 아 못된 형들 진짜 왜 이렇게 맨날 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졌네 미쳤나봐 저ука 고거 안녕 과이도 먹을ce 이뻐 흐 응 청소합시다 청청청 청소합시다 먹는 재도 흐 흐헣 최대한 청소를 시작해 볼까요? 흐헣 청소를 시작해 볼게요 행진 흐헣 나 안 해놔 한 벌려 나 청소하네 청소 청소 열심히 하고 있어 젤리 ASMR 오케이 민주야 이게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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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워야지 이거 오 실장님 민주대리 뭐예요? 이게 뭡니까? 치우셔야죠 아유 그럼 내가 치워야죠 월티슈 네 월티슈 가져오겠습니다 아유 찍었구나 원래 하울오빠 같이 이거 뭔지 담당인데 저 버렸어요 이거 같이 하는건데 안녕하세요 그 분량이 조금만 많이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유 내가 지금 카메라 맨드잖아 하울아 네 손이 보인다 멋있어 아 힘들다 아 힘들다 청소를 할 때 무슨 마음가짐으로 하는거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는거 맞나요? 장난이에요 여러분 즐거워요 저기 민주대리 하운소 하운소 배아파 여기가 놓아라 여기가 높은 곳은 하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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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제 브이로그 저희는 이제 팀 연습이 끝나고 수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매니저님을 매니저님들을 소개할게요 와 이거 나오는 거예요? 이거 너무 각도가 야박인데? 안녕하세요 이분들이 없으면 저희 이대점이 안 돌아가거든요 저희 라인이 보이시죠? 노는 거 출근 중 노는? 작업 중에 무슨 작업 하세요? 내 것도 해줄게 뭐 몸이라지 나 많이 필요해 추워? 아니 입시 헐 오늘 모자랑 셔츠랑 깔맞춤을 할 생각입니다 어때? 라인아? 모자를 봐주세요 진짜요? 괜찮네 여러분 그치? 네 나쁘지 않은데요? 그치 라인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노란 모자에 하늘색 저지 이게 약간 노란색이거든요 아 그거랑 깔맞춤한 거야? 그럼요 그리고 신발 하늘색 양말 하늘색 오우 나름 그게 있네 그럼요 저기 앉아계세요 저기 앉아계세요 저기 앉아계세요 여기 앉아계세요 오우 나름 오우 나름 여기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너무 뻔뻔하게 부탁하는 것 같은데 환님 환님 환님